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3강입니다. 2강에서는 저희가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가 문장에서 어떤 위치에 오고 그리고 토익시험에서 빈칸이 있는 문제를 봤을 때 그 빈칸이 명사, 형용사, 동사 중에서 어떤 품사가 와야 되는지 그거를 골라내는 그런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토익 문제를 풀 때 빈칸이 있는 문제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넷 중에 어떤 품사가 와야 되는지는 지난번 강의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럼 보기 중에서 명사면 명사를 골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 우리가 강의에서 봤던 예제는 명사 제가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빈칸이 명사라면 그럼 보기에서 그냥 명사 하나 있는 거 고르면 됐거든요. 근데 시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건데 보기가 이렇게 명사가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가 조금 다양하게 두 개, 세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패턴으로 명사가 두 개, 세 개 나오는지 형용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부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고르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3강에서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강 시작해 볼까요? 자 명사부터 볼게요. 명사 자리라고는 판단을 했는데 아 보기를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어요. 이게 명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하나 찍을 때 이왕이면 확률이 좀 더 높은 명사를 찍는 게 좋겠잖아요. 자 우리가 끝에 단어의 어미, 어미라고 하는데 단어의 어미를 보면 품사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80% 이상은 짐작할 수 있는데 끝이 뭐 션이라든가 이것도 똑같이 션 하는데요. month, uns, uns, unsy, ity, ship, ism, miss, er, e, ur, ist, un 이런 것들이 어미로 오면 대부분이 명사가 됩니다. 여기 er부터는요. 보통 er이나 e, ur, ist, im 붙으면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주로 많이 됩니다. 자 제가 예제를 여기 있다 하나 써놨는데 예제를 좀 이렇게 하나씩 써놨는데 컬렉션, 수집, 디비전, 부, appointment, 약속, advice, 충고, acceptance, 수락, occupancy, 점유, 그 다음에 ability, 능력, friendship, 우정, criticism, 비평, carelessness, 부주의함, employer, 고용주, employee, 고용인, auditor, 회계감사관, biologist, 생물학자, electrician, 정기기사, approval, 승인, arrival, 도착, proposal, 제안 그래서 어미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명사가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al은 얘기를 안 했죠. 요거는 뭐냐면 동사에다가 al을 붙이면 얘네는 뭐가 되냐면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al을 붙은 거 형용사인 것도 많거든요. 근데 al을 붙었는데 거기에 동사에 al을 붙으면 명사가 되어서 approve, 승인하다에 al을 붙어서 승인이 됐고요. arrive, 도착하다에 al을 붙어서 도착이라는 명사가 됐고 propose, 제안하다 라는 동사에 al을 붙어서 propose, 제안, 제안서가 됐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 뭐냐면요. 같은 단어에서 어미가 같은 단어에서 명사가 추상명사, 사물명사, 사람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가 여러 개가 파생되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명사들이 보기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employer, employee, employment. 그러면 지금 employee라는 단어에서 똑같은 단어가 앞에 나오고 끝에가 er, e, month 이렇게 바뀌고 있죠. employer는 고용주, 고용하는 사람. employee는 고용인, 고용되는 사람. employment는 고용이라는 명사고 어떤 직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produce라는 동사에서 생산하다라는 동사에서 product는 제품, production, 생산, 제작, productivity, 생산성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명사니까 보기가 얘네들이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professionalism, 요거 IZM 붙었는데요. 프로의식이에요. 프로의식. professional, al 붙었는데요. 전문가라는 명사가 됩니다. 또는 전문의, 직업의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전문가라는 명사가 되고요. profession, 그때 시험 붙었는데요. 직업이란 뜻이에요. 전문 직업. applicant, apply, 지원하다라는 동사에서 applicant, 지원자, 요거 ant 붙어서 사람 됐고요. application, 지원, 지원서가 됩니다. 지원, 신청, 또는 적용이라는 단어들. 이게 적용하다라는 동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이라는 명사도 돼요. assist가 돕다예요. assist, 돕다라는 명사에서 assistance, ant 붙어서 사람 됐어요. assistance, 보조, 조수가 됩니다. assistance는 도움이 돼요. 도움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도움. 끝에가 ans 붙어서 명사됐고요. enthusiasm 하면 이거는 열광, 열정이라는 명사고 enthusiast 하면 열광자,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빈칸인 명사자리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명사를 고르려고 했더니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다른 명사들이 두 개나 세 개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고르느냐? 뜻을 알고 고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 뜻이 뭔지를 알고 자, 그러니까 어형 품사를 묻는 문제에서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품사를 묻는 문제에서 어휘를 묻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어떤 품사 쓸래? 라는 걸 묻는 문제에서 그 다음에는 어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어의 뜻을 알고 문장에 맞는 것을 골라 넣으셔야 합니다. 물론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해요. 그건 조금 있다.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명사에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명사를 딱 봤을 때 이거 셀 수 있어, 없어를 별로 중요하게, 별로 취급을 하지 않죠.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 가사한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사한 명사 이런 것들 개념이 좀 중요하고요. 가사는 count noun에서 see, 불가사한 count noun에서 you 제가 쓰기도 합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들 일단 셀 수가 없는 경우가 많겠죠. 뭐 액체나 기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당연히 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을 세겠어요? water, 또 juice 이런 거 당연히 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air, 공기, gas 이런 거 당연히 못 세겠죠.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것들은 못 세는 명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라 그래서 무조건 셀 수 없다? 또 그거는 아니고요. 셀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셀 수 있는 단어는 단수, 하나를 단수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을 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자, 영어 명사에는 단수와 그러니까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가산, 셀 수 있는 가산명사는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일단 문법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에 관련된 간단한 문법입니다. I need money. 이거는 맞았어요. 뭐냐면 이거 불가산명사인데요. 아무것도 셀 수,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불가산명사는 아무것도 수식받는 거 없이, 수식받는 거 없이 혼자 쓸 수 있어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I need money. I need money. 아무것도 이 앞에 머니를 꾸며주는 형용사라든가 한정사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머니만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I need money. 이거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불가산명사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 쓸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어머니 할 수 있어요? 셀 수 없는데 어짜를 붙일 수는 없겠죠? 투 당연히 이런 것도 안 되겠고요. 그럼 머니즈, 복수 쓰는 건 어때요? 셀 수 없는데 어떻게 복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산명사를 아무것도 없이 혼자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셀 수 있는 단어랑 같이 가는 어라든가 투라든가 이런 단어 또는 복수 이런 거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주의를 하시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거고 가산명사는 일정한 형태가 있는 건 일단 전부 셀 수가 있는데 데스크 셀 수가 있죠? 자, 가산명사에서 가산명사 단수가 중요한 문법이 하나가 있는데 가산명사 단수는 앞에 아무것도 없이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앞에 뭐가 와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 일단은 앞에 아무것도 없이 데스크는 셀 수가 있는데 I need desk 이렇게는 못 쓴다라는 겁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형용사는 어때요? New desk, I need new desk? 새로운 책상이 하나 필요하다. 새로운 책상이 필요하다. New desk, 형용사가 있으면 됩니까? 형용사가 있는 것도 no, 형용사가 있는 것도 안 돼요. 형용사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문법적으로 형용사가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단수명사가 지금 이렇게 하나 쓰여서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틀립니다. 그러면 이 가산 단수명사 앞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형용사가 도움이 되진 않고요. 한정사. 한정사라 그래서 명사를 구체화시켜주는 단어들인데요. 일단 어나 언이나 the 같은 관사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 형용사. his, my, 그 다음에 your 같은 소유 형용사 올 수 있고요. 그리고 this나 that 같은 지시 형용사 올 수 있어요. 이거 올 때는 수를 맞춰서 쓰셔야 되고 this나 that, these나 those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복수랑 가야 되니까. this나 that 같은 거. 이런 거는 같이 올 수 있어요. 또는 수량사. 수나 양을 나타내는 수량사는 앞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되지만 이런 거 없이, 이런 거 없이, 이런 거 없이 아무것도 없거나 그냥 형용사만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자가 꼭 있어야 되고요. 복수로 쓰는 거는 혼자 써도 되고요. 자, 이게 간단한 문법인데 이 문법이 토익 문제를 풀 때 매우 아주 이렇게 중요한 그런 힌트들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간단하게 I look for라는 I look for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여기 빈칸이에요. 그럼 일단 품사는 우리가 항상 제일 문제해야 될 거는 빈칸이 나왔을 때 이 빈칸이 어떤 품사가 와야 되는 자리냐 이 빈칸이 문장에서 어떤 자리냐 그래서 어떤 품사가 와야 되느냐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는 뭐 써요? 명사 쓰죠. 또는 look for가 합쳐서 look for가 합쳐서 찾다라는 뜻이에요. 찾다. 그럼 나는 찾는다. 무엇을 목적어 자리라고 보셔도 되고요. 목적어 자리라고 보고 명사를 생각하셔도 되고 전치사 다음이니까 명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럼 명사를 고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명사를 고르는데 assistance 명사, assist는 동사에 s를 붙인 거예요. assistant 명사죠. 그 다음에 assist는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명사를 고르는데 명사가 하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선 그걸 답으로 찍으면 되겠는데 명사가 하나만 있지 않지요. 명사가 a번하고 c번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아까 이런 거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했죠. 뜻을 가지고 assistance가 도움이라는 명사고요. assistant는 조수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럼 뜻을 가지고 고르는데 나는 도움을 찾고 있다. 나는 조수를 찾고 있다. 어? 뜻을 가지고 고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뜻을 갖고 고르는 게 뭔가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죠.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제 고민이 되게 시작하는 거 아,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셀 수 있는 명사냐 없는 명사냐가 여기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셀 수 있는 거 없는가는 항상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렇게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면 어떤 때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assistance는 도움이라는 명사로 셀 수가 없는 uncount 명사가 되고요. assistant는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은 전부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사람은 전부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얘는 count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뭐 외우는 것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 건 힘들고요. 일단은 사람은 셀 수 있고 얘가 사람이란 뜻만 알면 아, 얘는 셀 수 있는 명사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제가 빈칸 하나 딱 나왔고 그 앞에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다고 보기가 복수형도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와야 되는 거냐면 아무것도 없이 빈칸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는 불가산 명사가 오든지 불가산 명사가 오든지 아니면은 복수 명사가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단수 명사는 못 와요. 아까 앞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단수 명사는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 시험에 아주 잘 나는 유형이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명사 자리고요. 보기가 명사가 나왔는데 사람을 나타내는 건 전부 셀 수 있는 명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칸 하나다? 그러면은 셀 수 없는 명사 아니면 복수 명사 둘 중에 하나다가 되는 거예요. 단수 명사는 못 쓰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셀 수 있으면 뭘로 와야 돼요? assistant 라고 s가 붙어서 복수로 써야 c번이 답이 되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냥 assistant 하나잖아요. 여기 s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 s가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냐면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The company seeking 회사가 찾고 있습니다. 찾다는 무엇을 찾다라는 목적어 와야 돼요. 그럼 목적어니까 명사 자리가 됩니다. 그럼 명사를 고르는데 ABLE는 형용사 영업이에요. employment M E N T 는 명사 영업이 employee 직원이라는 명사죠. employee는 동사에 s를 붙인 거예요. 고용하다라는 동사에 s 붙인 거예요. 그럼 명사는 employment하고 employee하고 둘인데 employee는 employee는 사람이잖아요. 고용인 사람은 셀 수 있죠. employment는 그러면은 고용이라는 그런 명사로 얘는 불가사 명사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까 아무것도 없이 빈칸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칸할 때 불가사 명사가 오든지 아니면은 복수형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b번이 답이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단수를 그냥 쓸 수는 없는 거죠. 얘는 s가 있든지 앞에 n인플로이하고 n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n하고 나오든지 s하고 붙든지 이래야 올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지 그냥 단수명사 하나 딱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c번은 안 되고요. b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 한번 살펴볼까요? 형용사는 어미가 o-u-s-a-l a-b-l-e-i-b-l-e 이거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을 주는 어미예요. i-s-h-y-i-c-f-u-l 가득 찼다라는 의미를 주는 어미고 l-e-s-s는 없다 라는 의미를 주는 어미가 됩니다. 어미가 이렇게 되면 형용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nervous, 긴장한 natural, 자연스러운 available, 이용 가능한 possible, 가능한 foolish, 바보 같은 sunny, 햇볕이 잘 드는 hectic, 분주한 beautiful, 아름다운 careless, 부주의한 costly, timely, friendly 똑같이 ly로 끝났는데요. 어? 얘네 부사 아닌가?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고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cost는 동사도 해야 되지만 cost는 비용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명사에 ly 붙여서 비용이 드는 비싼 이라는 형용사 된 거예요. time, 시간에 ly 붙여서 때에 맞는 형용사 됐고요. friend라는 명사에 ly 붙여서 다정한 이라는 형용사가 됐습니다. ing하고 ed로 끝나는 것도 형용사인 것 있어요. ing하고 ed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끝에가 ing, ed이 끝나는데 사전 찾아보세요. 형용사라고 나오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ing하고 ed가 의미가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ing하고 ed를 고르는 문제가 종종 나거든요. 그럼 ing하고 ed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ing는 형용사니까 꾸며주는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꾸며주는 명사구의 관계가 원인, 이유, 주체관계 능동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해석이 진행, 변화로 해석이 되잖아요. 진행, 변화, 상태같은 해석을 주잖아요. 그러면 ing를 고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oring lecture boring lecture, boring lecture 따분한 강의 boring이 lecture를 꾸며주고 있죠? boring이 lecture를 꾸며주고 있을 때 lecture가 lecture를 주어로 놔보세요. lecture lecture가 따분하다는 겁니까? lecture가 따분하게 만들까? 여기에 bore라는 동사를 쓸 때 bore라는 동사를 쓸 때 lecture가 따분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lecture가 스스로 막 따분해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원인, 이유, 주체관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그 명사하고 이 형용사의 관계가 능동, 수동 능동관계냐 원인, 이유, 주체관계냐 즉 lecture를 꾸며줄 때 lecture가 boring이라는 이 동작을 일으키는 lecture가 boring이라는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 이유, 주체가 되느냐 그러면 능동관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ing를 쓰는 건데 강의가 따분하게 만드는 거죠. 따분을 일으키는 원인, 이유,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ng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ecreasing number가 있는데요. decreasing number 그럼 decreasing number는 줄어들고 있는 수예요. 줄어들고 있는 수. 그러면은 이 수가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진행, 변화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ing를 쓰게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여기가 ing냐 이디냐를 고르는 형용사라면 이렇게 꾸며줄 때 얘가 이 수식을 받는 이 명사가 이 형용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강의가 따분하다를 일으키는 원인, 이유, 주체가 되느냐 또는 이 형용사가 진행,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decreasing, 감소하고 있는 그렇다면 ing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ed는 그렇다면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이 명사가 이 형용사를 일으키는 원인, 이유, 주체관계면 ing 쓴다랬죠. 이게 그런 능동관계가 아니라 수동관계라는 거죠. 수동관계 자, 예를 들어서 board student 했어요. 따분한 학생 학생을 꾸며주는데 학생이 따분하게 만드는 건가요? 학생이 강의 때문에 아! 하고 따분해하는 건가요? 학생이 학생이 따분해하는 거죠. 학생이 따분해하는 거니까 ed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완료의 의미가 있으면 ed를 써요. retired officer 은퇴한 officer 은퇴한 경관 경관이 은퇴한 거죠. 이미 동작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료의 의미가 있으면 ed를 써주게 됩니다. ing ed 매우 중요하거든요.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예제에서 한번 풀어볼까요? the tour is 빈칸 이거 무슨 자리? 이 투어는 어떻다라는 투어를 꾸며주는 보호 자리죠. 투어를 꾸며주는 보호 자리에요. 자, 그러면 투어가 어떻다 해서 투어를 꾸며주는 거죠. 투어하고 excite의 관계를 봤을 때 투어와 excite의 관계를 봤을 때 자, 투어가 excite하게 만듭니까? 막 흥분시킵니까? 아니면 투어가 스스로 막 흥분해 합니까? 투어가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어가 excite를 시키는 이거 원인이 되거나 원인 또는 이유가 되거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때 excite가 투어를 꾸며줄 때는 ing의 형태로 꾸며줘야 해요. So, the tour is exciting이 됩니다. The tour is exciting. 이런 거는 보통 사람한테 많이 쓰죠. 여행을 하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The travelers The travelers are excited. Travelers은 excite하다. 막 흥분해 한다. 그래서 이건 보통 사람을 꾸며주는 걸로 많이 쓰고요. 다른 예제를 보면 Because his salary 그의 월급이 was cut 줄어들었다. 삭감되었다. by 10% 10% 삭감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절이 하나가 나왔네요. 이런 걸 부사절이라고 해요. 그의 봉급이 10% 삭감되었기 때문에 Mr. Weng은 비동사가 나왔죠. 비동사 뒤에 뭐 나온다고 했나요? 주어를 꾸며주는 보어 나오는 거죠. Mr. Weng이 어떻다라는 이 자리는 보어 자리로 웽을 꾸며주는 게 됩니다. 그러면 Mr. Weng이 어떻다. 형용사를 써줘야 되는데 Disappoint 형용사 아니고요. Disappointing Disappoint 포인트 돼서 B번하고 D번이 형용사가 되네요. 얘는 실망시키다 라는 동사고 얘는 MENT 있죠? 얘는 명사가 됩니다. 그러면 B번하고 D번인데 이번에도 ING냐 1이냐가 있죠. 실망시키는 실망한 이런 뜻이지만 어쨌든 실망하다라는 비슷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망시키는 실망한 에서는 조금 답을 고르는데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꾸며주는 단어가 Weng이죠. Weng Mr. Weng 그러면 Mr. Weng이 실망을 시키는 원인, 이유 주체이냐 아니면 Mr. Weng이 실망을 하느냐를 생각해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의 봉급이 10% 삭감됐으니까 Mr. Weng이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 부사 한번 살펴볼까요? 부사는 Ly로 끝나는 거는 전부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Ly로 끝나는 것은 부사 형용사에 Ly에 붙어서 부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Carefully 형용사인데 거기에 Ly 붙여서 부사 됐어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가 같은 단어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같은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Hard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형용사 부사 같고요. Late 늦은 늦게 형용사 부사 같고 Near 근처에 란 뜻으로 형용사 부사가 같습니다. 얘는 사실 전치사도 되고요. 동사도 돼요. High 높다 란 뜻으로 형용사 부사가 같고 Fast 빠르다 라는 뜻으로 빠른 빠르게 형용사 부사가 같아요. Early 잃은 이르게 그 다음에 likely 있을 법한 아마도 란 뜻으로 형용사 부사 같은 단어니까 형용사이던 부사이던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면 이 단어들은 그냥 이거 그대로 Hardly Near High 이 단어 그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Hardl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Hardly Hardly는 Hard 했다가 Ly가 붙은 거죠. 그럼 Hard 에 Ly 붙었으니까 Hard 의 부사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Hard 의 부사로 Hardly 고르기가 쉽겠죠? 아니에요. Hardly는 Hard의 부사가 아닙니다. 자 그런 단어가 Hardly만 있는 게 아니라 Hardly Late Really High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열심히 라는 뜻으로는 Hard 가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 단어고요. Hardly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거의 뭐 뭐 안타 꾸며주는 말을 부정해주는 단어고 Late 가 늦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 부사인데 늦게 늦은 Lately 하면은 최근이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최근 최근에 Nearly 에서 Near 가 가깝다 라는 뜻의 형용사 부사라면 Nearly 는 거의 추정하는 단어가 됩니다. 거의 어떻다 거의 300명이다 High 가 높다 라는 뜻의 형용사 부사라면 High 리는 매우 라는 강조 의미의 부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동사 살펴볼까요? 동사는 끝이 I, Z, E로 끝나거나 F, Y로 끝나거나 A, T, E 또는 E, N 이런 것들로 끝나면 동사의 가능성이 높고요. Finalize 하면 마무리하다 Qualify 자격이 되다 Necessitate 뭐뭇을 필요로 하다 Broad Broad 형용사에 E, N 붙으면 동사가 되는데 E, N이 뒤에 붙기도 하고 앞에 붙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In, Sure 같은 거 뭐뭇을 보장하다 이런 거는 Sure 했다가 인이 앞에 붙어서 동사된 거예요. Broad 넓히다 확장하다 이런 것들 동사가 동사자리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아, 보기를 보니까 어떤 게 동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미가 I, Z, E F, Y, A, T, E, E, N 이런 단어들을 보고 동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가 문장에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종합문제를 좀 한번 몇 문제 풀어볼 건데 그 전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명사는 명사는 빈칸에서 이게 명사다 라고 했을 때 보기가 명사 하나만 나오기도 하겠지만 명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Applicant, application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에서 어? 케이션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에서 어미가 바뀌면서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여러 개의 명사가 보기에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연관되어서 applicant은 사람이니까 셀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은 일단 애플리케이션도 셀 수는 있는 게 될 수 있는데요. 아까 assistant하고 assistance를 봤죠? assistant하고 assistance처럼 이렇게 같은 단어가 두 개가 같이 나와서 명사를 골라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휘로 간다고 했고 어휘로 가기도 하지만 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적용이 되어서 assistant는 셀 수 있고 assistance는 셀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칸 하나라면 이 자리에는 불가사 명사를 쓰던지 아니면은 복수 명사 들어간다고 했죠. 아무것도 없이 빈칸이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힌트로 해서 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적용이 되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요. 형용사도 하나만 나오진 않아요. 보기가 형용사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형용사 아까 ing하고 ed 고르는 거 봤죠? 보기가 ing, ed로 해서 형용사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exciting, excited exciting, excited appointing, appointed 이런 것처럼 형용사가 ing하고 ed 또는 그냥 형용사 이런 것들에서 보기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물론 뜻으로 고르겠지만 ing하고 ed가 있으면 아까 ing는 꾸며주는 명사하고 능동관계이면서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고 ed는 꾸며주는 명사와 수동관계이면서 또는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형용사에 골라주시면 되고요. 부사는 만약에 빈칸이 부사잖아요. 그러면은 보기에 부사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보기에 부사는 하나밖에 안 나오고 부사를 고르는 게 어려운가요? 부사는 대부분 ly가 붙어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빈칸이 부사 자리라면은 그냥 보기 중에서 ly 있는 거 고르면 거의 99%는 맞게 됩니다. 쉽지요. 쉽지요. 빈칸이 문장에서 어떤 자리냐 그리고 이제 보기가 그 품사를 찾는데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고르는가 그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무슨 자리인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문제 에서 빈칸 무슨 자리가 될까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중 하나 골라보세요. Mr. Watanabe가 주어 is arranging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사 그러면 이 arranging은 목적어가 필요한 단어예요. 무엇 무엇을 준비하다 목적어 또는 더 다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자리? 명사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명사를 골라줘야 되는데 보기에서 명사 찾아야 되죠. 명사 어떤 겁니까? visitor 명사되는데 얘는 방문객 이라는 거고요. visit 는 사람 동사로만 알고 있어요. 방문하다 근데 동사하고 명사가 같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얘가 방문하다 방문이라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됩니다. visited 는 visited 는 ed가 붙었으니까 방문했다라는 동사에 ed가 붙으면 과거 방문했다라는 과거 또는 과거 분사 과거 분사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에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visiting ing 붙었죠? ing 붙었어요. 근데 여기 학생들이 이게 시험 문제 났을 때 c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동사라는 걸 몰라. visit가 동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a a겠거니 어차피 ed가 붙은 거는 명사 역할은 절대 못하거든요. 그러면 a구나 하고서는 그냥 a를 골라주는 사람이 있는데 ing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ing는 동명사라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visit이 명사가 되고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c번이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공부할 때 뜻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 단어의 품사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visit를 방문하다 라고만 알고 있는 학생들은 a번을 골랐어요. 근데 visit가 방문 방문하다 이렇게 두 개가 다 같다 같이 될 수 있다는 걸 안 사람들은 c번을 골랐고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Mr. Dr. Sterling has worked 이게 주어 얘가 동사 so가 부사죠. 이 동사는 자동사기 때문에 이랬다 자동사기 때문에 부사 수식 받아요. 어떻게 이랬느냐 그러면 이 so가 워크를 수식하는 건 아니고 매우란 뜻이니까 so가 뒤에 있는 단어를 수식하고 이 단어가 지금 앞에 있는 워크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부사 자리가 됩니다. 동사 수식하는 부사 자리 매우 어떻게 이랬다. 그럼 부사는 보기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 ly가 붙여서 나온다 그랬죠. 눈 딱 감고 그냥 ly 있는 거 고르시면 돼요. 몇 번입니까? 그렇죠. b번이 정답이 됩니다. ly가 붙였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쉽게 골라냈는데요. 문장을 좀 한번 살펴보면 so가 나오고 대시 나왔죠. 너무 뭐뭐해서 대절 이하하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매우 너무 열심히 일해서 매우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이 he's being considered 간주되고 있습니다. for a promotion 승진에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어 문제가 좀 길어졌네요. 좀 어려워 보입니까? Maple 잉크는 업데이트드 했다. 동사 its 웹사이트를 목적어 동사 목적어 나왔네요. 고객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뒤에 보니까 in getting getting more information 정보를 더 얻다. get more information 정보를 더 얻다라는 동사가 전치사 뒤에 와서 전치사 뒤에는 동사를 그냥 쓰면 안되고요. ing ing 붙여서 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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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바꿔서 써줘요. 그래서 ing를 붙였고요. 정보를 더 얻는데 얻는데 뭐뭐 하는 고객 해서 사실 이 자리는 앞에 있는 고객을 꾸며주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가 되네요. 그러면은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보기 중에 형용사는 interest 는 명사나 동사가 되는 단어고요. 관심 또는 누구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다. interesting 이 형용사고 interested가 형용사가 됩니다. interesting interest 사전 찾으면 둘 다 형용사로 나와요. ing 가 형용사인 단어들 많다 그랬죠. 그럼 ing냐 이드냐를 고를 때 이거는 관심 있는 이거는 흥미로운 이런 뜻이지만 그렇게 골라도 되고 어떻게 고를 수 있다 그랬어요.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고객을 꾸며주는 거죠. customers 고객이 흥미를 유발시키는 건지 아니면 고객이 흥미 있어 하는 건지 정보를 더 받는데 어떤 건가요? 고객이 흥미 있어 하는 거죠. 고객이 흥미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D번을 씁니다. 관심이 있는 거죠. 관심이 있는 정보를 더 얻는데 관심이 있는 고객들 정보를 얻는데 더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했다. 첫 번째 얘가 커스터마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란 걸 알아내셔야 하고요. 보기 중에서 두 번째 보기 중에서 어떤 게 형용사란 걸 알아내야 하고 세 번째 ING하고 ED가 나왔을 때 ING, ED ING는 능동 ED는 수동관계가 있어서 둘 중에 어떤 걸 골라내야 되는지 찾아내셔야 하고요. 고객이 흥미를 유발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고객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거고 흥미 있어 하는 거니까 ED를 쓰셔야 합니다. THE INTRODUCTORY DISCOUNT 자, 할인인데요. INTRODUCTORY DISCOUNT 할 때는 제품을 처음 출시하면서 출시 기념으로 하는 할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THE INTRODUCTORY DISCOUNT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동사 나와야 되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가 되네요. 왜? 나머지의 ONLY FOR NEW CUSTOMERS 신입 새로운 고객들을 위해서만 동사가 없잖아요. 문장에 동사 있어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어 다음에 이 자리에 동사라는 걸 알아내시고요. 그럼 보기 중에서 동사 골라야 되죠? 동사 APPLY가 동사 적용하다라는 동사고요. APPLICATION 명사죠? 신청, 지원 APPLY APPLY ALE 붙었으니까 형용사죠? 적용할 수 있는 APPLYANCE 이거 명사형 어미가 됩니다. APPLYANCE 기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HOME APPLYANCE 하면 가전제품 같은 거 되고요. OFFICE APPLYANCE 하면 APPLYANCE 하면 사무용품 같은 거 되고 그럼 동사는 A번 밖에 없네요. 그럼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Pacific Cruise 가 Now Plans Pacific Cruise 가 주어고 플랜이 동사 계획합니다. 플랜도 명사될 수 있는 단어예요. 무엇을 계획하냐면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뭘로 나왔어요? 동사로 나왔죠. 목적어가 동사로 나올 때 동사를 그냥 쓰면 안 되죠? 동사에다가 툴을 붙이든지 이렇게 offer라는 동사가 목적으로 나올 때 툴을 붙이든지 offering 하고 ing를 붙여서 동명사라는 형태로 만들어주든지 툴중의 하나 형태로 만들어서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플랜은 투부정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plans to offer 나왔는데 목적으로 동사하는데 동사가 나왔죠.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동사 무엇을 제공하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니까 여기서 목적어가 다시 나와줘야 합니다. offer의 목적어 명사가 나와줘야 하죠. Onboard 선내에서 그럼 무엇을 제공하느냐 목적어 명사자리고요. 보기에서 명사는 to entertain 이거는 오락 오락하다예요. 오락 엔터테인 즐기게 하다 거기에 to 붙은 투부정사고요. 그 다음에 entertainment가 오락이라는 명사고 entertainer 연예인 되겠죠. 그 다음에 entertained 이디가 붙은 단어는 절대 명사가 될 수 없고요. 그럼 보기에서 명사 딱 한자리 뭐가 될까요? 비번 entertainment 오락을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다. 선내에서 to attract 끌어당기기 위해서 모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선내에서 오락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어떠셨어요? 제 3강은 명사 형사 형용사 동사 부사를 고르는 그런 품사 문제에 있어서 보기가 딱 하나만 품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품사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유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골라줘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4강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